음악 소망의 성도 여러분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화요조찬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세팅에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학기의 주제는 페리테스 유카리스타스라고 하는 헬라원인데요 성찬에 관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 많이 교회에서 경험하셨고 또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또 여러 번 참여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번 학기에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내전의 하나이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개신교회에서는 성내전을 두 가지 성내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일곱 가지 성찬을 또 믿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내전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내전이란 무엇일까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성내전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내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내전은 거룩한 것의 표징이며 보이지 않는 은총의 보이는 형태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함께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세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하게 보이는 것만 창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하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때로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도 종종 경험하는데 프랑스의 작가 생테쥐베리가 지은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와 헤어지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잘 가 지금부터 내 비밀을 말해줄게 이건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여우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그 말을 잊지 않으려고 되풀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이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표징이라고 말이죠 독일의 시인 릴케의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릴케가 지나가는 어느 길에서 구걸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볼품이 없는 그런 여인이 그저 눈도 허망한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구걸하는 여인을 릴케가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죠 그는 그저 하나씩 떨어지는 구걸하는 그 통으로 떨어지는 동전 하나 둘을 그저 바라보면서 넋을 잃고 앉아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릴케가 지나가다가 그 여인에게 아름다운 장미꽃 하나를 선물합니다 그의 눈이 빛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다음에 다시 가보니까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야 다시 그 여인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봅니다 릴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미가 그렸던 그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 그리고 인간 이 모든 새로운 의미가 그에게 담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미의 힘으로 그가 잠시 동안 구걸을 멈추고 인간으로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참 많습니다 사랑 보이지 않죠 바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가 하나로 연결된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상은 아니지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종종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몸짓을 통해서 인간의 보이지 않는 내면 자신의 상태를 가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웃음으로 드러냅니다 슬픔 있을 때는 울음으로 나타냅니다 분노할 때는 불꾼진 주목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인간은 보이지 않는 마음과 정신을 보이는 몸짓으로 드러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인정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의 정의를 따라 우리 또한 성례전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성례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보이는 형상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성례전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그런 의미에서 성례전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상호간의 교류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도록 표현하는 성례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얼싸 안고 악수를 하죠 또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는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쌉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몸동작 이외에도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꽃다발을 준다든지 반지를 준다든지 이 반지를 주는 것 꽃다발을 주는 것 하나하나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다발을 주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고요 반지를 준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마음을 세상으로 표출해내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존재이죠 그래서 성례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보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입니다 성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인데 아주 작은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물론 이 보프는 신부님입니다 가톨릭 신학자이고요 남미의 교의학 교수이신데 이분이 성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성례전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보프 신부는 그의 책에서 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미있는 표현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집 물 한 잔의 성사라고 하는 제목의 소달락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집에는 알루미늄으로 된 잔이 하나 있었대요 아주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도 오래 써서 손잡이가 다 깨어진 그런 잔이었답니다 열한 남매가 수십 년간 함께 써왔던 잔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에 그 잔이 함께 있었죠 물을 마시고 또 그 가족의 역사와 함께 했던 그런 잔이었습니다 유학 갔다 와서 다시 그 잔으로 알루미늄 잔에서 물을 마셨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물 마시는데 쓰는 알루미늄 잔이 하나 있는데 썩 훌륭하게 반들거리는 오래된 잔이다 손잡이는 두두건강이 났어도 그 바람에 도리어 제법 골동품 티가 난다 온우이 열하나가 어려서부터 다 자랄 때까지 그 잔으로 물을 마셨다 외딴 시골에서 소도시로 소도시에서 또 주의 수도로 식구들이 이사를 다닐 적마다 그 잔도 따라다녔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어갔다 그 잔은 무슨 일에나 참여했다 언제나 함께 다녔다 이제 그가 오랫동안 나가서 유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돌아오자마자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마르네요 어머니 옛날 그 잔으로 물 한 잔 주세요 전에도 물론 이미 여러 곳에서 물을 마셨던 아들이다 산 펠레그리노에서도 독일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그리스에서도 알프스 산깃을 티롤의 맑은 말띠 맑은 물도 마셔보았고 로마의 샘물로 목을 추겨도 보았으며 샌프란시스코의 물맛도 보았다 그러나 어느 물도 이물 같지는 않다 아들은 첫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마치 오래 물에 잠겼다가 올라온 사람처럼 큰 숨을 몰아쉰다 그러고는 또 한 잔을 마신다 깊은 생각에 잠겨서 그 잔에 담긴 그 잔이 뜻하는 비밀을 헤아리면서 이 잔의 물이 좋고 소중하고 신선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 잔이 한 성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 한 잔의 성사 그가 마시는 그 잔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하나의 성사처럼 되어서 성례전처럼 되어서 그렇게 그에게 마음으로 다가간 것이죠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피우시던 꽁초의 성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아버님의 나이가 54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님의 돌아가신 소식을 들었던 것이 27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가신 거죠 그런데 그에게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 편지에 담배꽁초가 함께 들어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피우시던 담배꽁초였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장마비로 이 세상 고생에서 해방되기 직전에 얼마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아버지가 피우시던 마지막 담배였다 한누이가 지극히 여자답고도 성례전적인 직감을 발휘하여 이 꽁초를 편지와 함께 봉투 속에 집어넣었던 것이다 이 순간부터 이 꽁초는 꽁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한 성례가 되었다 살아서 말을 하면서 내 삶의 반려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독특한 빛깔과 그 짙은 향기와 그 타다 남은 꽃 흐머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꽁초가 여전히 불이 담겨져 있게 한다 그래서 그것은 무한히 귀중한 가치가 있고 삶의 핵심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내심에 부딪혀온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현존케 한다 여러분 별거 아닌 어떤 물건들이 이렇게 하나의 성례가 되는 경험들 해보셨죠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성례전적인 그런 물건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표현되어서 그 마음이 드러나서 그래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어떤 물건들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그만 코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코피를 닦았던 그런 휴지가 있었는데요 버릴까 하다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그 휴지를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잘 말려서 넣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점점 때로 힘들 때 그리고 마음이 좀 나태해질 때면 종종 열어보는 그런 것이죠 지저분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나름의 또 다른 의미의 성례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례전적인 물건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성경책이라든지 안경이라든지 그분이 사용하시던 어떤 주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럴 것입니다 성례전 지금 많이 돌아왔는데요 이 성례전은 사실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례전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례전적인 것들이죠 우리의 매일은 이런 성례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이라든지 어머니가 쓴 옥수수죽이라든지 아버지가 남겨 놓으신 어떤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담배꽁초 같은 것들 낡은 책상 성탄절에 선물 받은 굵직한 양초 밥상에 있는 어떤 꽃병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례전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하나의 메시지를 듣죠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그 물건은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은 또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죠 어떤 분들이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려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그리고 말하죠 이거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인데 그 순간에 그 음식은 나에게는 성례전적인 음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례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본질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은총이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성례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 성례전 그렇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신 것입니까 골로스에서 1장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들 예수님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도록 나타난 진정한 형상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진정한 성례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위대한 성례전이고 가장 분명한 성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순간에 우리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게 된 사건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성례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독일어로는 우어사크라멘트라는 말을 쓰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원성례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까요 말락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투정 부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말락기 1장 2절 말씀이죠 여왁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포로로 잡혀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내뱉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포로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여주시죠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그 보여주신 사랑을 증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보여진 바로 그 성례전적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장미 한 송이의 사랑을 느낀 한 여인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담고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죠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는 또 다른 성례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이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례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성례전을 조금 더 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성례전은 성찬과 세례에 국한되지만 성례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폭넓은 이해가 우선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와 성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성례전입니다 오늘 성찬에 관하여라고 하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례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는가 참되신 성례전이신 원성례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십자가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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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